안녕하세요. 한국어 지키미 헬로이피엘스입니다. 오늘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. 들어보세요. 터멜에 가면 참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. 카트만두에 있는 터멜에 가보면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. 오늘의 문법으로 가면에 대해서 그리고 만타를 알아보겠습니다. 동사의 면을 쓰면 이 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정말 따뜻하겠어요. 나는 고기를 먹으면 살이 쪄요. 가다는 나는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면 한국어를 공부해요. 갈아타다는 지하철을 갈아타면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. 가르치다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. 감다는 머리를 감으면 먼지를 씻어낼 수 있어요. 가져가다는 광고지를 가져가면 할인을 해줍니다. 감사하다는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. 가지다는 추석이 지나자 낮에는 따뜻하다가도 해가 지면 쌀쌀하다. 갔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발표를 잘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. 내일 비가 오면 집에 있을 거예요. 지금 안 오면 후회할 거예요. 이거 다 먹으면 배가 아플 거예요. 리모컨을 찾으면 TV를 볼 수 있어요. 다른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. 터멜에 가면 참 많은 가게들이 있다. 들어보세요. 많다. 서울에는 외국인 많다. 많다는 매니, 머치에 사용됩니다. 우리가 외식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음식을 많이 먹어요. 많은, 친구가 태국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더 선호해요. 한국에는 친구 많아요. 그는 걱정이 많아서 머리를 식히러 산책을 했어요. 가보고 싶은 재미있는 곳이 많아요. 들어보세요. 터멜에 가면 참 많은 가게들이 있다. 들, 들은 두 이상의 대상을 나열하면서 그와 같은 것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학생들이 반대했습니다.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. 터멜에 가면 참 많은 가게들이 있다.